그래도 난 사랑하지 아직도 난 네가 너무 좋아 배가 나오고 되머리가 되도 난 네가 좋을 것 같아 아직도 난... 아니 케미 너무 가려워 못 다녀야 돼 얘를 완전 크게 해달라고? 완전 크게 해달라고? 아까 낮잠잠잠 일어나서 머리 다 옮겨서 꾀재재하고 그러는데 아니 케므로 얼굴 보니까 케빨 오죠 지금 머리 완전 다 부수사한 거든요? 불태 안다 케빨 케빨 미쳤어 나 이렇게 안생겼는데? 케빨 보통 다 이정도 아니에요? 이거 더 키우면은 진짜 남캠이 파괴하는게 게임이 캠에 방해된다고? 으으 노만 살기의 법이다 으으 노만 이 부분이 통 비었어 이게 근데 다른게 또 각도 해볼라고 하면은 뭔가 얼굴이 이상하게 나와 아 여기 저희 집인데요 이번에 우상하고 장만해봤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나 잘하는데 이제 희미화 이거 보려 되어 있었음에 분명하다 그니까 지금 어떻게 보냈냐면 휴가를 집에서 한 3일 3일인가? 며칠 놀았지? 며칠 동안 하루종일 잤어 진짜로 하루종일 자고 훅성탈주 2 중간중간에 좀 중간중간에 좀 중간중간 훅성탈주 2 개꿀임던데? 근데 3이 더 재밌을 것 같애 1,2가 뭔가 훅성탈주 1,2가 뭔가 프롤룩을 하면은 3부터 진짜 재밌을 것 같애 제대로 전쟁하고 막 시작 좋고 좋고 그리고 좀 이제 자다가 서울 서울이래 숙소 올라와가지고 숙소에 아직 컴퓨터 뭐 연결 안 돼가지고 그날 PC방 가서 했어 PC방 가서 60Hz 60Hz가 확실히 뭔가 정신이 없더라 난 이거 잘 못 느낄 줄 알았는데 확실히 60Hz가 정신이 없더라 PC방 가서 했는데 아직 게임이 3일 동안 안 했는데 너무 잘 돼 4연승인가 5연승 했어 5연승 하고 정신 쭉 올렸어 진짜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날 그래서 그날 5연승인가 해가지고 저 숙소 올라왔어 그리고 또 다음날 바로 부산 휴가 내려가가지고 와 진짜 부산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또 잠만 잤어 잘 안 와 진짜 부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술 안 마시고 잘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시고 잠만 잤어 진짜로 그리고 잠만 오지게 자다가 숙소에 와가지고 또 오늘 숙소에 왔어요 오늘 오후 2시쯤에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잠도 오지게 자고 지금까지 이렇게 일어나서 키는가 봐서 하하 진짜 참 맞았어 진짜로 신간 겁나 아까워 휴가 일주일인가 했는데 일주일 동안 참 맞았어 아 아 부산에서 반압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? 그거 기억나시는 분도 계세요? BJ리그 올스타전 해가지고 BJ리그 올스타전 해가지고 BJ리그 올스타전 혹시 하신 거 기억나세요? 부산에서 한 거 그거 또 혹시 기억나세요? 거기 놀러갔어 거기 거기 해운대 가가지고 거기 거기 거기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가 생각나서 새록새록 하더라고 발도 담궜 발 담궜는데 기분 좋더라 하하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띵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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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됐어 20번으로 다 바꿨어 소리 좀 줄어들었어요? 빨리 써봐 하하 어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? 루시우 루시우 사야돼 아 나 이거 진짜 너무 사고 싶었어 아 아 달라 개꿀 탁구 속 캔보고 띵어와 한 번만 해주면 좋겠다는 아주 작고 작은 바램 띵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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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불편해 이게 살짝 이게 선이 여기까지 밖에 안돼 어 소리 안나 어 어 됐다 됐지 아 아 아 아 어 됐다 됐지 힐 깜짝 깜짝 깨워 아 아 하나 반 벤 도와줘 도와줘 괜찮아 이거 우리 잘하고 있어 어 미쳐 트랙 트랙! 와 씨... 저 일 좀 안 한 입 일 좀 하... 나이스! 엔컴 스트레칭 출마! 이걸 막내! 흐흐흐흐 네? 흠 흐흐흫 미래에 은하순이 신발 따라가 감사합니다아! 땡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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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안녕하세요 아흐흐흐 안녕하세요 누구예요? 덕구님 덕구가 좋잖아 아이디캥 아 아이디캥님 컷 받은 거요. 윈섬컵! 시베트라 원채비다. 큰일 났다.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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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. 텃두네이니라는 이 마스트다 감사합니다! 띵어와 띵어와! 딜러가 없는데? 메르시 보기 싫어 메르시 보기 싫어 메르시 보기 싫어 메르시 보기 싫어 파라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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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쩌디인데? 개꿀잼 이거 자략인데만 쓰자 이거 메르시만 볼게 좀 놔주지 차라리 나 용건 있는데 파라필 메르시 한대 파라구 썼어요 파라산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아네 티레 베리씨 반피 아 계속 물려 좀 칠 것 같아 나 나이프 2킬 1배 2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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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2킬 이킬 이킬 사람 있나? 어 뭐야 개꿀 아 옆에 겐지도 있어 나 왜 하나 없지? 스프레이? 아 설마 이거 없어서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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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장? 도장이 뭐야? 아아 아 루시우 주실 수 있나? 나 원래 카트라이더 할 때부터 좀 그랬어 쓰지마 피비지마 제발 앞에 갔다오께 내가 갔다오께 확인하고 올게요 나이스 나이스 어? 안 돼! 아 뭐야 어 시랄야 진짜 복지 스테일 메뉴 어? 어? 아 뭐야 아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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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언의 어? 아 맞다 아이젠! 아이젠트리 짱짱 아이 젠트리에서 안경사세요 제가 끼는 것도 아이젠트리 일거예요 아이젠트리 짱 안녕히 주무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주